우리나라 배우게 Wiseman say Only fools Russian But I can't Tell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가사입니다 자 주님 여러분 모두 따라해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Wiseman say Hold me fools Russian But I can't tell Falling in love with you 어찌 가사 현명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직 바보들만 사랑에 통단빠진다 하지만 그대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뭐 뭐 하든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Can't have why 인지를 알아야만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나 사랑하기로 했어 Why did you come to love me 난 당신 첫눈에 말이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 I could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가 저노래 이것에야만 여러분이 외국인과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꿀떡같이 멋진 외국 여성 외국 남성 있어도 말을 못하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하하하하 여러분 나는 모르지 아 미국이 미국 여성이 좋다고 피치게 해당 미국에서 괴롭게 놨습니다 아주 스토킹 나오고 말이지 하하하하 영어를 하니까 하하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하하 여러분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좋아 겐닷기 세일이 리프레임 영어 상관 상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야 겐닷 이거 우리나라 한국 영어 고등학교에서 이거 겐닷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나온다 이걸 나온다 그 다음에 겐닷 주우시마 그 다음에 해부토 조이퍼도 이거 안다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저뿐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것밖에 모르거든 좀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똑같은 거 써먹지 말고 딱 많이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주 국제적으로 나가서 튈 수가 있지 왜 여러분들 어떻게 아느냐 겐닷기 리프레임 프롱 겐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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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로이센 겐닷기 아드로이센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달리할 수 없어서 이말 뭐뭐 하소 왜이믄 달리할 수 없어서 해부 조이스 조이스 선택이 어디가 없다면 올터네틱 올터네틱 또는 엘터네틱 여기 사람아 올터네틱 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올터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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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식?? 올터네틱 올터네틱 알만하구나 올터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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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정해져 올터네틱 옵션 옵션은 오초이스와 동의예요 옵션이라 옵션은 옵션 아드베이 다른방구가 없다,뭐뭐 이외이 다른방구가 없다,이건 정말 중요한거에요.어떻게 투가 붙냐? 캔이라는 단어가 없을때는 투가 없습니다. 캔이 없어요. 캔 다 있잖아. 뒤에 투가 붙어요. 투가 붙어요. 캔이 없잖아 그러면 투가 붙어요. 캔이 없잖아 투가 붙어요. 캔이 없잖아 투가 붙어요. 정말 정말 나는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즐기면서 영어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십니다. 캔을 더 좋은데,뭐뭐 이외이 다른방구가 없다,뭐뭐 이외이 다른방구가 없다,뭐뭐 이외이 다른방구가 없다,뭐뭐 이외이 다른방구가 없다. 캔을 더 좋은데,뭐뭐 이외步 도 59도? 아무튼 성리를 해서 잘잘잘잘 많이 읽어주세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해서 막 읽어주면 여러분의 용어는 유착해집니다 I had no other way but to do the same 나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었어 나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니까 그들이 날 위협했거든 I had no other way but to do the same because they threatened 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I could have a laugh at the funny side 난 그 우스운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야지 이 개나 벌스를 알아야 해줄 수 있습니다 I could help laugh at this silly ass 그의 어리석은 그의 우스광스러워 어리석은 이 silly 어리석은이야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웃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I had no choice but to sympathize with him 나도 그에게 동정하지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야 또 빌려주는 거야 왜 또 빌려줬어 I had no choice but to sympathize with him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정한 후에 선택해야 할 수가 없었다 We could do nothing except for against him 그에게 반대투표한 것 외에 탈의 방법이 없었다 즉, 단 반대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투표한 것 외에 아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소리내서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기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쌓여야지 하기 전에 우리는 또 닦아야 되겠습니 닦아줘 아 이거 쓰면 꼭 문맥이 끊기더라구 아 이거 문맥이 끊기고 강의가 매일 끊겨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그치? 이거 또 그런 상태로 한다는 것은 봉이가 행어 이렇게 또 깨끗이 닦은 다음에 우리는 영어를 가지고 또 즐겨 봅시다 come go near close of ing 이렇게 외우세요 come go near close of ing 근데 이제 내가 외우는 방법을 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nearly very narrowly escape from ing nearly very narrowly escape from ing come within an eight inch whisker hairless breath of ing 이게 어는 이 두개고 어는 이 두개야 얼마 near에는 알고 얼마 near에는 알고 거의 거의 그럼 이게 뭐냐 come 대신에 고구를 쓸 수가 있고 near 대신에 굶음스를 쓸 수가 있고 2를 써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다 펼치면 몇 개? 몇 개? 몇 개? 여덟 개 2는 4 4 2는 8 2가 없는 것이 4개 2가 있는 것이 4개 그리고 이것은 뜻이 뭐냐 하마터면 할 뻔하다 너무 말뻔하다 그런데 컵 대신에 고구를 쓸 수가 있어요 고구도 니와 해도 되고 컵 니와 해도 되고 2가 있어서 못 써도 되고 그러면 이게 왜 하마터면 할 뻔하다 하냐면 잘 보세요 비밀 폭로에 가까이 가버렸어 비밀 폭로에 가까이 가버렸어 비밀 폭로에 가까이 가버렸어 하마터면 폭로 날 뻔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추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할 때는 이 컵 대신에 아닌지 해야 되겠지요 나는 하마터면 그 때 비밀 폭로를 보냈다 I almost I came near to reveal the secret time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비밀 폭로에 가까이 가버렸다 가까이 와버렸다 그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가까이서 할 뻔하다 겨우 가까 열심히 해볼까 가까이 가버렸고 가까이 가버렸지 가까이 가버렸다 하필RITS 안은 아주 머리카락 pretty самое 너너너너너부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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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gardens 바로 하지요. 위스컬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염이 있네 쥐수염 이래 나오는데 쥐수염 봅시다. 더 뜻을 다른 뜻이 있을지 봅시다. 이게 지금 헬스 브랜드와 헬스 브랜드 간반이다. 머리카락 넓이 차이 머리카락 넓이 안에 누르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진 상황을 말하게 되십니다. 거의란 뜻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I came near I came near to revealing the secret 나는 비밀 폭로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갔다. 하마터면 폭로할 뻔했다. They came within a whisker falling off the black cliff 그들은 벼랑에서 절벽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떨어지는 위스컬 안에 들어왔다. 떨어지는 수염 안에 들어왔다. 추리가 안되네 추리가 안되 그냥 이것은 여러분이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I came within a days of getting into the next 나는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했다. 사고를 당하는 1인치 안에 들어왔어 1인치 안에 들어왔어 얼마나 당할 뻔했는지 난 1인치 아닌가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he was within a hair's breath of being the old dark record 그녀는 역대 최고 기록을 낄 뻔했다. 깨는것 간바루차 안에 들어왔어 다로 돌아왔다 깰 뻔했다 그냥 많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냥 그냥 영어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드아인지 역시 폴드아인지는 폴드아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폴드아인이 아닌지기 때문에 폴드아인지는 가득점 분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끊기니까 2인의 노후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들은 셋업과 아이인지 셋업과 아이인지 셋업과 둘 다 됐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 뜻으로 아주 독해 속에 고난도 독해 속에 전화합니다. 인바락 란츠 누가 부르겠어요? 근데 이 써는 이유는 이름을 보고 같은 의미를 기억해라 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인바락 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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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미우시 가겠습니다. 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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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e 란츠 란츠 네 영어로 하면 란츠 이거 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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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입하는 거 어렸딴 이거 런쯔 런쯔 역시 런쯔 런쯔 아주 발음이 역시 발음이 그렇군요 임빨 런쯔한 것을 시작하자 폴트 ING가 이렇게 ING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죽으로 나오면 그것은 틀립니다 If and snoring as you let's fall asleep 술에 사자마자 잠이 들자마자 코를 볼기 시작한다 폴트 ING 스노어는 코를 꿇다 He involved a new career as a teacher 그는 교사로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였다 ING가 시작한다 We set about planning the tri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여행 계획을 시작했다 여행 계획 작업을 시작했다 Set about planning the trip Set about to plan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잘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난도 높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절대 소원해서는 안됩니다 I bought a computer and set about to learn how to use it 나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Set about to learn how to use it 그 3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폴트 ING Set about I need a two Inbar Launch I need a upper Biggest start 배우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44쪽을 4쪽을